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고향은 부산입니다. 저는 일기를 씁니다. 저는 영어 공부를 합니다. Hi, this is Yuri. I'm a Korean. I live in Seoul. My hometown is Busan. I keep her diary. I studied English. 유리의 일기. 오늘의 제목은 Fast Food. 꽃 이름을 알고 싶으시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은 1월 7일 일기입니다. 1번. 패스트푸드는 누구나 좋아한다. Everyone loves the fast food. 2번. 세계적으로 패스트푸드의 수입은 매년 5,700억 달러 이상이다. 글로벌리, 패스트푸드 제네레이터 레베뉴스 오버 570빌리언 달러 each year. 3번. 나사에서 달 착륙선을 보내느라 쓴 돈의 4배이다. 4번. 미국 어린이의 96%가 로날드 맥도날드가 누군지 알고 있다. 5번. 그보다 더 알려진 캐릭터는 산타클로스뿐이다. 5번. 그보다 더 알려진 캐릭터는 산타클로스뿐이다. In 1915, just 12% of Americans were obese. 7번. 2016년 과체중성인 19억 명, 전 세계의 39%이다. A 2016 study estimates that globally more than 1.9 billion adults are overweight. 네, 한번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패스트푸드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패스트푸드 사랑합니다. 글로벌적으로 패스트푸드가 570빌리언 달러의 수익은 매일 570빌리언 달러의 수익을 받으며, 그리고 나사가 그 문에 들어갔다. 그 문에 들어갔다. 이 문에 들어간다. 그 문에 들어간다는 96%의 미국 아이들은 라닐드 맥도날드가 누군지 알고 있다. 그 문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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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출성인 207. 입니다.